그림자에 떨어지고 있는... 그림자도 했어 어? 그림자야? 혼일이 떨어지고 있는거야? 안녕하세요 우리 이름이 실아야? 실아 응 그냥 나 코디한 놀이하는거야 진짜? 와 엄청 잘한다 요즘 테리가 그림을 엄청 잘 그려요 그림도 그림인데 이렇게 색칠이 삐져나오지 않게 색칠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테리 그림이에요 그림 너무 잘 그리지 않나요? 너무 잘 그렸죠? 이건 어디다가 그린거게 요 이 그림은 바로 아아아악 야 뭐 먹으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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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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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영상만가 있어요 요? 아니 네 그래서 correct 네 그래요? 안갈건데요? 맞아요 itchford 소리가 무서워요 네 소리가 무서워요? 네 어떤 소리가 무서워요?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아 괜찮아요 손이 엄청 크시네요 şeyi 언제부터 이렇게 손이 크셨어요? 손이 커서 맛있는거 드실때도 엄청 많이 드신다던데 뭐에요? 장갑이 왜이렇게 크죠? 이거 헐크 장갑이에요 헐크 장갑이예요? 아 그렇구나 주방에서 사왔어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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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사기에도 외식? 여기 밥 갖고 여기서 먹자 올라와서 애굴하시는거 같은데?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발굴현상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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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장태리 박사님이 장갑 하나를 발굴해내셨습니다 와 이게 언제쯤일까요? 딱 봐도 한 200년이 되어보이는데요 200년이 되어보이는 장갑을 발견하셨습니다 태양아 이거 먹어볼라 고개 콧물이 흐르던데 족장에서 눈물 나서? 추워서 그런게 아니라 다리가 또 심사함과 아마도 전화쪽이 흐르지 못하는 장갑 아마도 다행히 들어가야 해 오 잘해버렸어 웹굿 감사합니다.